안녕하세요 휠지입니다. 오늘은 어메이징프로그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디어 어메이징프로그 한번 즐겨 볼 건데요. 모바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메이징프로그 제대로 플레이해 본 적이 없는데 잘 됐습니다. 오늘 어메이징프로그 모바일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이건 뭐 어메이징프로그가 모바일로 나올 줄이야. PC판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오 화장실이 아니라 아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구나 여기가 좀 들어가봐 와 근데 이거 모바일로 하니까 컨트롤 빡세다. 자 조심스럽게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면 뭐 다 나아? 여기서 옷 바꾸는 거네. 스페셜 아웃핏 오 디스코프로그 저는 어우 깐지난다. 스페셜프로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지금 해보고 있는데 컨트롤 굉장히 하드하네요. 자 바깥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문 열어봐. 으잉 띠용 자 좋습니다. 옷도 갈아입었겠다. 본격적으로 스윈던마을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쭈쭈쭈 바깥으로 내보내주세요. 오케이. 아 이게 지금 다만 아쉬운게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요. 아이오에서만 있습니다. 아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옆집으로 이사왔거든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떡 좀 돌리러 왔어요. 예. 떡 좀 받아보실래요? 에잇 오케이 아니 아주머니 제가 이쪽으로 이사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온 마을을 그렇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번 이 스윈던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다 둘이서 한번 단토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에잇 아니 아주머니 저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구요. 에잇 제가 바쁘니까요 2번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빵야 우와 하하하하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대포구나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거 타고 쭈욱 하고 날아가가지고 삐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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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팔꿈 펑 트기시더라구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딱딱딱딱딱 이씨 이곳은 뭐야?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어깨빵을 치고가? 사람을 치고 갔으면은 어엉 이리 와봐 너는 안되겠다 아니 어딜 감히 그냥 지나가는 행인 어깨빵치고 빤스런을 해? 넌 안되겠다 나랑 같이 좋은 구경하러 가자 이리 와봐 안되네 아까비 이거 같이 타고 있으면 대박인데 야야야 너는 이 대포가 1인승인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짜파 자 이번 제대로 떨어붙여보자 아야야야야야 아니 왜이렇게 어렵냐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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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슉슉슉슉슉 뭐야 어 어 어 어 어 아아 아 제발 성공해보자 이거 여기다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터트땅 뿡 우와 하하하하 아으 차 폭발 한번 시키기 힘드네 짜잔 짠짠 오 경찰아찌다 경찰아찌 저 앞에 범인 있구나 그래 여기서 내 과거 깨끗하게 청산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인정받자고 이리 와봐 좋았어 이걸로 저거 도둑놈 잡는거야 이거 그냥 뛰어가는게 빠른 거 같은데 아하 이거 놓쳐버렸네 아 어 여깄다 이 자식이거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라 약올려? 파이널 어택 너 이리 와봐 응 너같은 놈들은 말이야 내가 또 전문이야 임마 이 자식이고 내 과거하면 깜짝 놀랄텐데 너같은 나쁜 놈들은 오늘부터 내가 다 처리한다 저기 경찰아찌 어디갔지? 아니 여기 근처에 경찰서가 없나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길좀 묶겠습니다 아잇 저기요 선생님 여기 근처에 경찰서가 바니블록 나갑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사원 슈지라고 합니다 다른 데 한번 또 뒤져봅시다 마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살펴볼 건물이 좀 많네요 오 여긴 또 뭐야 오 헬스장이구나 아 또 왕년에 운동실력 좀 보여줘야지 호호 일단 시설 괜찮은 것 같은데? 맘에 들어 아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야 벌써부터 엄청난 운동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름의 고수인가? 와우 와우 댄스 파티구나 이건 맘에 들어 약간 내 스타일인데 내 안에 잠들던 댄스 본능이 깨어날 것 같아 똥치 똥치 똥 오우 예아 내 안에 댄스 본능이 미쳐날 띠다 으흑 오 오 오오 짜잔 짜잔 아 여기 시설 좋네 수영장도 있고 말이야 아 여기 해수장 등록해야겠다 맘에 드네 라라라 역시 이 수영이란 건 아무 생각 없이 둥둥 떠다닐 때가 기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요번에 새로 이사 온 휴지라고 합니다 여기 물이 참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리모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조종할 수 있는 모양인데?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운전해보자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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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리 파이널 어택 오우 왠지 밟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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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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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 아이, 여기 확실히 시설이 좋네. 어, 다음에 와가지고 등록해야겠다.. 예..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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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나 또 꺼내줘! 어! 어! 아아아아악! 음, 나 올라갈래! 나 올라갈래! 오케이. 어, 흐흐흐흐흐흐흐 음, 드라이브나 한번 할까요? 띠리리리리리리리 후후! 가보자. 지나갑니다. 실례합니다. 금방 갈게요. 어우 꿈꿨나? 어? 아니 여기는 뭐죠? 와 이거 숨는단 마을이 숨겨져 있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네요. 웬 지하여? 우와 잠깐만 쓰니까 이상해졌어. 변한다.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았어. 와우! 아이템이라니. 너프.. 아 너프건이구나. 준비하시고 쏘세요. 와 이거 레알 너프건이었구나. 오케이 또 다른 무키 발견했어요. 얘는 뭘까요? 아우 정신차려. 화염방사계. 이걸로 이제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와 이건 또 뭔 무기야? 여기 아주 대박이구나. 무기가 아주 넘쳐나네. 불이 왜 다 꺼져있냐 여기. 우워오오오오오 뱀오오오 outdoors 아니 이거 뭐 밑에 뭐가 있길래 그래요? 내려가 봅시다. 띠웅 itt á е 잠깐만 저기 범죄자가 왜 있어? 일로와 너 일로와 봐. 이 개구리 상태가 이상하다? 잠깐만 쟤 이상해 쟤 이상해 아니 왜 쫓아와? 잠깐만 좀비인가요 설마 저거? 발사 좀비 맞네 좀비 맞아 야 일어나다 일어나다 아아악 이거면은 정신 못 찰거야 파이어 임마 이것이 바로 불파티다 임마 깨구리 깨구리 잠시 부위에 와 이거 체력이 있구나 와 이걸로 모바일로 조준하기 너무 어렵다 파이어 발사 아아악 불타올라라 야아 화염방사기가 지대로네 응 이거는 뭐 뭐하니까 와와와와 와 좀비 아직도 쫓아와 쫓아오지마 아아아악 어 불사신 있네 쟤네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범죄자 발견 이 자식 니가 아니구나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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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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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아허허허허허허허 오지마 나 야 가까이 오지마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인가요 하여 어 아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